여기는 그 우선 이장님이 하는 말이 이장님이 하는 말이 여기에서 살던 할머니가 있다고 했었어 근데 혼자 고독자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 집은 동네하고 날랑 떨어져있어 날랑 떨어져있어 날랑 이 집 하나요 그래서 또 며칠 만에 발견되고 그랬다고 하네 안에서 누구요? 할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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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내 쪽에.. 내 등에 내려와 내 등에 내려오라고 내 등에... 자꾸 등에 타네 뭐야 방금 알아요 안다고? 안다고? 조종 잠깐만 근데 감사합니다. 그래 방 안으로 들어왔어 혹시 우물 속에 들어왔어? 우물이 있어 우물이네 엄청나게 오래된 집에 우물이 있다는거야 잠깐만 나오진 않네 설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지금 할매 하나만 있는거 아니야? 할매 하나만 있는거 아니랄게? 뭔소리야? 뭐야 방금 전에 나왔다 방금 나왔다 방금 나왔다 뭐야 방금 나온거 누구야? 방금 나왔네 뭐야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빠르게 방금 나왔다 방금 나왔다 자..들어가봅시다 뭐야 이거? 무슨소리야? 이거 진짜 떼뻔 했네 옆으로 이동시켰어요 미쳤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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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뭐야 저거 인형이 뭔데라? 인형이 뭔데라? 인형이 뭔데 이거? 뭔데 이거? 터널? 터널? 뭔 터널 말하는 거야? 뭔데? 또 돌아다니네 목을 맺었네 오 깜짝이야 목을 맺었어 뭐지? 너 거울 소리 있구나 너 거울 소리 있구나 어 나는 바로 여기 그니까 그니까 다시 여기로 들어갔냐? 어 다시 여기로 들어갔어 다시 여기로 들어갔어 얘기해 봐 여기로 왜 들어갔는데 뭔 소리야? 저 위에 뭐야? 저 위에 뭐야? 너 위에 뭐야? 너 위에 뭐야? 뭐야? 어디 갔어? 뭐야? 뭐야? 너... 뭐야? 어디갔어? 끝터리까지 왔습니다 끝터리까지 왔어요 무섭습니다 인형이 없네 뭐지? 다리 달렸나? 또 위에 있냐? 쪼어 못 걸려 있던 건데 인형 찾으러 가라고요? 아닙니다 그냥 인형 뽑기 가서 그냥 인형 2천원으로 할게요 쪼돈으로 해갖고 안찾을게요 그냥 그냥 가서 오락시 갖고 뽑을게요 그걸 찾으니까 그걸 굳이 제가 쓸 것도 아닌데 여기 여기 있던 곳이 오물을 열고 오물에서 튀어나와서 여기에서 꿈 깨세요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아 나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